왕초보 네트워크세요? 그럼 이 방송 잘 오셨습니다. 본방송은 월 500만원의 꾸준한 소득을 내는 1만명 왕초보 네트워크 양성 프로젝트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신TV 방송입니다.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포인트 레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에 따른 대처법의 리크루팅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리크루팅을 하러 가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 꼭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나는 너처럼 말을 잘 못해. 말을 잘 못하니까 어때? 이 사업을 설명을 못하니까 나는 사람을 이렇게 사업자로 만들거나 소비자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없어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. 맞죠? 그래서 난 사업을 못하겠어라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. 여기에 따른 상황 대처법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크루팅 영역에서요.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?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위에 다이아몬드급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말 잘하시죠? 근데 그분들이 웰 트레이닝 된 것 뿐이지 선청적으로 이렇게 말 잘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. 그리고요. 말만 막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치고는 큰 승급,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급이라든지 이쪽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없으신 걸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. 리크루팅은 기본적으로 리스닝, 즉 상대방이 얘기하는 정보를 잘 듣고 그 정보에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근거를 위주로 해서 공략하는 것들 즉 상황에 맞춘 전략법들이 나와야지 사업에 성공을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. 내가 말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처음부터 막 사업 설명하고 우리 제품은 어떻고 막 이렇게 피튀기에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맞죠? 혹시 내 모습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리크루팅이 사실 거의 안 돼요. 리크루팅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 사업에 대한 타이밍이 있느냐를 적절히 파악을 하고 그쵸? 적절히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히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설명이라든지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맞죠? 그러면요.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사실 리스닝이거든요.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더 많은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게 리크루팅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리크루팅 영역이랑 사실상 들어줄 수 있는 끈기와 들어줄 수 있는 배려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이 사업을 잘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. 여러분들 꼭 이 얘기를 들려주십시오.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말을 잘하는 사업이 아니라 듣는 사업이고 들어서 이 사업이 가장 적절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를 마련해내고 그것을 공략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께서도 사실 할 말이 없어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역이 실제로 네트워커들한테 가장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을 하러 가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. 하셔야 될 건 리스닝입니다. 여러분들 얘기는요. 후회에 밀어두세요. 처음에 만나서 너 어떻게 지냈니?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 파악,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그것들을 파악해내고 우리 사업이 왜 적절한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의 사람인지도 적절히 판단하셔서 사업을 전달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이 있으실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. 이 부분에 대한 대처법은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큰 대처가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요.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유신TV 원포인트 레슨 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